다리 올리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볼게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주세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볼게요.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며 반대다리 뻗어볼게요. 한쪽만 반복하면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팔꿈치로 무릎 Discover2 신비로 무릎ará 보호 express ran이 Joker 참 онлpm 반대쪽 할게요.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손머리 깍지 끼고 다리 사선으로 내려 살짝 버텼다가 무릎 접어 가져올게요. 무릎 접어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팔과 다리 든 상태에서 교차로 내려 볼게요. 팔과 다리 가져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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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꿈치로 무릎 터치했다가 다리 뻗으며 손으로 발 터치해볼게요. 한쪽만 반복하며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. 반대쪽 할게요. 팔꿈치로 무릎 터치했다가 팔꿈치로 무릎 터치했다가 다리 뻗으며 손으로 발 터치해주세요.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.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.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주세요. 발이 든 상태에서 무릎 접으며 팔꿈치 터치해 볼게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. 호흡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. 복부 힘으로 다리 위로 뻗었다가 상체 올라오면 손 위로 뻗어 볼게요.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. 시작!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 핏!